Q. 덕분TV에서는 선생님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Q. 아 그래요? Q. 네 사실 유튜브에서도 처음 뵙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Q. 많은 분들이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거든요. Q.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화신당 혜림도령이라고 하고요. Q. 지역은 경남 김해에서 지금 진영에서 하고 있고 Q. 주특기는 지친 몸과 마음을 고쳐주는 약사도사물력의 무당입니다. Q. 실례지만 신내림 받은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신내림 받은 지는 작년 8월 30일이고요. Q. 그런데 제가 제대로 모시지를 못해서 Q. 그래서 12월 14일 날 새로 이렇게 신을 모셔서 Q. 지금 약사도사 출력으로 손님들 맞이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 선생님 사실 약사도사님이 앞서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Q. 이름은 어느 쪽을 잘 보시는 걸까요? Q. 약사도사 무수당이란 사람 몸과 마음 Q. 요즘에 코로나 시국에 많이 어렵잖아요. Q. 그러다 보니까 삶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Q. 그리고 이혼 문제,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 Q. 그런 분들을 주로 오십니다. Q. 사실 이 촬영 전에 제 손에 맥을 한번 짚어주셨거든요. Q. 거기서 저도 깜짝 놀란 게 Q. 제가 제 소화기간이 진짜 안 좋거든요. Q. 네. Q. 바로 소화가 안 된다. Q.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Q. 네. Q. 이걸 바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Q. 네. Q. 약간 이런 식으로 점사를 봐주신다는 거죠? Q.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점사를 많이 봐 드리고요. Q. 그리고 저는 사주를 보질 않습니다. Q. 사주를 보지 않고 그 사람 눈을 통해서 Q. 그 마음을 읽어서 그렇게 점사를 많이 보는 편이고요. Q. 그렇게 해서 저는 사람 마음을 많이 읽어주는 문항이고 Q. 솔직히 뭐 다르게 신전운세라든지 그런 것도 잘 봐 드리긴 하는데 Q. 주로 주력은 그냥 이제 아프신 분, 마음 고치신 분 그런 것들 많이 주로 많이 봐 드리고 그러고 합니다. Q. 아까 약사도사님이 앞서 계신다고 하셨는데 Q. 네. Q. 최근에 어떤 분들이 좀 찾아왔을까요? Q. 또 성부를 어떻게 좀 보셨을까? Q. 저희 집은 친한 친구에게 조차도 말 못하는 그런 고민들 있지 않습니까? Q. 그런 건 제 3자가 들어줘야 되는 건데 Q. 그런 거를 많이 들어드리고 그런 사연들 많이 들어서 Q. 마음 여기 오셔서 마음 다 털고 힘낼 수 있게 도와되는 그런 문항이고 Q. 힘든 마음을 많이 알아줘서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제 사실 신내림 받으신 지 1년이 안 됐는데 Q. 앞으로 쭉 무속인의 길을 가셔야 되잖아요. Q. 네 맞잖아요. Q. 어떠한 무속인이 되고 싶으세요? Q. 저는 솔직히 우울증 20년, 그리고 공황장애 3년을 앓고 Q. 그리고 신내림 받기 전에 6개월을 누워 있었어요. Q. 왜 누워 있었어요? Q. 일단 신병으로 많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던 적이었고요. Q.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삶에 있어서 너무 고락도 많았고 Q.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있었고 Q. 그리고 하루에 아무 생각 안 하려고 잠을 2시간씩 자면서 일을 한 적도 많았고 Q. 그렇게 해서 좀 이 신병을 좀 이겨내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Q. 이게 아무래도 신병은 얻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Q.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도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Q. 안 되는 부분이었고 Q.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 선생님 무속인들을 막 찾아보다가 Q. 지금의 저희 신엄마를 만나서 무속인이 되었고 Q. 저희 신엄마가 되게 고마운 부분이 Q. 제가 죽으려고 딴짓을 할까 봐 Q. 그런 게 보였나 봐요. Q. 그래서 저희 신엄마가 그때 자주 문자도 보내주고 Q. 안보도 여쭤주고 그렇게 해서 Q. 지금까지 제가 무속인이 될 수 있게 열심히 해주신 분이고 Q. 그래서 그만큼 많이 고마우신 분이고 Q. 그리고 저희 신엄마랑 평생 계속 인연을 맺어갈 예정입니다. Q.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Q.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Q. 어떻게 도움을 주실 생각이실까요? Q. 대부분 오신 분들 중에 우울증 가지신 분들 많고요. Q. 그리고 대부분 부부관계 문제라든지 Q. 요즘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마음 지치신 분 Q.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데 Q.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많이 알아드리고 Q. 그 마음 알아줘서 조금이라도 삶의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Q. 저의 주특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Q. 지금 덕분TV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저의 PR을 하고 있는데요. Q. 저희 덕분TV도 잘 됐으면 좋겠고 Q. 그리고 저희 선하신당 해림도령 김해진영에 있고요. Q.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힘든 시국, 코로나 시국에 Q. 좀 힘든 마음이나 힘든 몸, 지친 몸들 Q. 여기 와서 많이 소풀이 하시고 Q. 그렇게 해서 제가 많이 도움을 드리고 Q. 그렇게 하셔서 좀 삶의 희망이라도 많이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무당이 되고 싶고요. Q. 그리고 제 2인스타 선하신당 해림도령 검색하시면 Q. 거기에 제 자세한 속마음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Q. 그런 것도 참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Q. 건강 좀 미리 알고 조심할 수 없을까? Q. 해결했어 Q. 해결했어 Q. 해결했어 Q. 해결했어 Q.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Q. 해결했어 안녕하세요. 별상대로 선생님 촬영은 이제 족근질인데 아이고 시끄러 별상노력 경신상로 127-5 구독자분들 주소 바뀌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안녕 너 이름 뭐니? 되게 유명한 강아지네 시골을 잡으죠 아이고 귀여워 강아지 두 마리 있네 여기는 벙커이거든요 벙커 비닐하우스 강아지들 너네 내가 다음에 오면은 사이즈 달라져 있겠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 저 덕분TV 감독입니다 선생님 아니 연락도 없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연락도 없이 어떤 일이죠? 오늘 선생님 이사하셨다는 소문 듣고 아 그래요? 기습 방문하러 왔습니다 아 이거 반칙 아니에요? 선생님 이사하셨으니까 와 선생님 집이 되게 좋은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거 반칙인데 오늘 반칙 좀 보험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이사하셨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바쁜데요 뭐 혹시 선생님 신당 소개 한번 해줄 수 있나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입구부터 한번 봐 볼까요? 네네 입구 여기인가요? 아닙니다 아 여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 네 여기 네 아아 네 건립입니다 오 문 뒤에 숨겨져 있었네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요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선생님? 아 건립이라는 것은 네 제주한테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고요 또 저희가 이제 밖에 나가다가 들어오면 건립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또 뒤따라 연달아 우리 손님들 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들어오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따지면 경비실 같은거죠 음 여기서 이제 건립할아버지가 손님을 이제 뒤로 누워주고 또 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자가 항상 예의를 갖춰야 되는 그런 자리죠 요거는 뭐예요? 아 요건 그냥 뭐 오면서 신발장 위에다가 그냥 어 아무 의미 없다 네 맞습니다 너무 그냥 밋밋하니까 어 아 너무 지저분한데 아니 미래도 예고했으면 좀 시원해야 되는데 막 너무 지저분한데요 아 이사는 진짜 얼마 안 자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막 정리가 잘 안 돼서 어 술 되게 많네요 선생님 하하하하 우리 이제 할아버지들이 드시는 양주인데 네 네 오래된거는 그냥 그거를 빼놓고요 음 그리고 이제 최근거는 좀 안에다가 모셔놓고 요거 지금 발렌타인인데 오 오 비싼 양이 아니다 비싼 수는 저 안에 있는데요 어 저 안에 있나요? 네 하하하하 그럼 이제 신당을 한번 네네 찍어도 되나요 선생님? 그럼요 네 엄청 근데 원래도 좀 크셨는데 화려하셨는데 네 더 화려해지신 거 같아요 더 화려해지죠 제가 이제 화려한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음 그때도 이제 공간이 좀 여유치 못해서 네 이렇게 화려하게 못했지만 이제 내 집을 짓고 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그냥 펼쳐놔봤습니다 음 나네 여기 여기 선생님 점상이시죠? 맞습니다 오 특이점 발견했어요 네 특이점 발견했어요 네 원래 신복은 구 땅에만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 신복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네네 저희는 여기서 또 중요한 행사를 여기서 합니다 할아버지 앞에서 아 전만 모르는 게 아니고 네 네 여기서도 이제 어려운 일들 같은 거 좀 그런 거 힘든 일들을 밑에 내려가서 하구요 음 네 1층에서 하고 또 이제 좋은 일 할아버지 앞에서 이제 뭐 제수꽃이나 뭐 운맞이 이런 것은 어 이 지금 신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필요로 하는 우리 이제 신복들을 제가 여기다 그냥 비치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열 번이면 여덟 번이면 어 이걸 입고 타는 거 같아요 음 야 붉은 개선을 좋아하는 거 같습니다 제자분들이 보면 붉은 개선을 좋아하지 않나요? 선생님 지금 의상도 붉은색이신데 네 저요 젊어 보이고 싶어서 그래요 선생님 그 여기 그럼 구 땅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럼요 네 이거 신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 발까지 챙겨주시고 하하 고기 한번 보여줘 볼까요? 여기 식당입니다 식당인가요? 네네 여기 있어요 요 안에 요 안에 식당에서 한번 공개할까요? 네 선생님 식당도 운영하세요? 네네 아니 오시면 우리 신동님도 식사 대접하는데 아 네네네 네네 네 여기 이제 신동님도 식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여기 이제 자유회식으로 네 항상 밥은 항상 준비되어 있고요 네 배고픈 분들 오시는 분들 그냥 자유롭게 음 누구나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지나가시는 분들 드실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거기 식당이 웬만한 가게 같은데 여기 샤워실도 있습니다 샤워실 있고 화장실 있고 샤워실 있고 네네네 화장실 있고 화장실 있고 네네네 이렇게 테이블도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 먹을 수도 있나요? 누구나 이제 맞습니다 피로라면 이제 어 어 아 안마도 하시라고 나왔고요 네 이제 뭐 피로하면 드시라고 오 누구나 드실 수 있는 네 한 명 가져와주나요 선생님? 네네네 한 주세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굿당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옆인데 네 이거 굿방입니다 와 엄청 크네요 선생님이 진짜 네네 웬만한 굿당 특실보다 큰 거 같아요 맞아요 큽니다 네 대형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신당에 있는 신복이랑 여기 있는 신복은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게 달라요? 아 거기는 이제 어 한양거리를 할 수 있는 신복이고요 음 여기 있는 신복은 이북거리를 할 수 있는 신복입니다 어 네네 그래서 이 지금 어 또 이북분들이 환이라고 그러죠 환 예 그래서 이제 신뢰님들이 여기 다 계시죠? 음 예 아까 법당에는 탱화에 대해 계셨고요 음 음 또 이북걸 타면 빠질 수 없는 게 이 환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이게 개인이 거린 건데요 이거 지금 이제 제자님 자손이 다 그린 겁니다 아 네네 네네 이게 지금 이 그림의 주인공이 지금 덕분에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리신 분이요? 응 어느 분이에요? 그 적얘기씨라고 부산에서 올라오는 아 그 그림이에요 고봉하씨 선생님 네 맞아요 아 그분이 그림은 이 탱화를 잘 이 그림이 손재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선생님은 한양꽃 거리도 하시고 양거리 다 합니다 아 양거리 다 하시는군요 양거리 다 하시는 분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개중에는 개세요 아 그래요? 아직 제가 못 본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남 성수 이북 성수 다 계셔서 양쪽을 놓고 다 합니다 이남 이북꽃을 섞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한양거리를 하실 때는 그때도 여기 그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저 깨끗하고 이제 뭐 운맞이라든지 제수꽃 같은 건 위에서 하고요 음 좀 뭐 진흙이라든지 뭐 조상꽃 같은 건 좀 좀 힘든 굿은 여기도 내려와서 하고요 아 네 할아버지 앞에서 좀 하기가 좀 부끄러우니까 네 그런 거는 좀 어려우니까 네 또 울고 또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좀 그래서 그렇고 웃고 이제 재수 있게 이제 기분 좋게 하는 굿은 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어 요게 작두 타는 데입니다 여기 작두대 아 네네 오 이건 못 봤어요 네 작두를 여기서 타시는구나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극기도 있고 실력기도 있고 어 그 그니까 제가 벙커라고 소개했는데 네네 거기 아직 이제 위완성 돼서 아 거기는 아직 비공개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하하하 예 어수선해요 아직 공사 중이라 저 저 우리 이제 행복이고 저거는 예 희망입니다 아 행복이 희망이 예 요건 행복이 저건 희망이 이번에 짐에서 선물로 들어온 겁니다 아 아까 찍었습니다 맞습니다 요건 행복이 저건 희망이 소종 진돗개인가요? 저도 잡중인지 저도 선물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저게 행복이네요 저 큰 놈이 등째 큰 놈의 행복이 요게 희망이 음 이제 여기서 저거 같이 커갈 겁니다 이제 하하하 행복이 아구아구아구아구 우리 행복이아요 우리 행복이요 우리 행복이 착하게 생겼죠? 네 우리 행복이 희망이 행복이 희망이 행복이 희망이 행복 희망 행복 희망 하하하하 올라가실까요? 아 네 네네 좀 이제 구독자 분들한테 한번 네네 새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천에서 할아버지 길을 걸고 있는 별상도령이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 분 여러분들 때문에 저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아무튼 우리 이제 구독자 분 여러분들 새해에 또 복 많이 받으시고요 흑 호랑이 해에 아무쪼록 아 호랑이 기운 받아서 모든 그 가정에 대박 나시고요 아 힘들었던 그 코로나가 아 빨리 소멸돼서 아 이제 행복한 그런 삶을 모든 이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고요 조금 더 는 되면은 이제 아 별성도령이 이제는 경신구 땅이라는 이제 아 또 상호를 하나 더 갖고 제자만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신도인들과 우리 이제 제자님들과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으니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별상도령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저 기도 많이 하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피디님도 프러포즈 받았다 근데 잘 살 수 있을지가 걱정돼 이 싱숭생숭한 마음 해결할 순 없을까 해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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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안녕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가워요 영혼 없는 말투 진짜 반가우세요 네네 반가워요 영상이 이제 처음 나온 영상인데 소개 영상인데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에서 신을 모신 지 1년 채 안 된 천국신냐라고 합니다 천국신냐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몇 번 뵀었어요 보지 마세요 알고리즘이 뜨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보지 마세요 이거 선생님 개인 채널은 봐야 되는데 아 안 보려고요 최대한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애동 전의 제사 선생님이시니까 네 그 과정들은 또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네 네 어쩌다가 이렇게 받게 되셨는지 근데 솔직히 막 영상 같은데 보면은 어쩌다가 받게 되셨나요 이러면은 뭐 어릴 때 이랬고 저랬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냥 신병 앓는 사람들은 뭐 집이 친다든지 풍비박산이 난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하는 일이 다 막히고 금전이 바닥을 치고 사랑관계 다 끊기고 저도 똑같았어요 철저히 외톨이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엄마 아프고 아빠 아프고 뭐 오빠 일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솔직히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걸요 받아야 된다는 거를 여러 군데 많이 갔었어요 20대 초반부터 많이 갔었는데 그냥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친구들한테도 뭐 장난으로 어 야 나 신 받아야 된대 이러면서 진짜 이상한 말하고 막 헛소리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는 신을 이렇게 잘 몰랐으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자꾸 주변에서 이틀마다 자살하고 여기저기서 막 치고 저까지 힘들어지고 쓰러지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고 갔죠 네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아 어릴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사건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하루 반나절 걸리는데 한 3시간 얘기해도 되나요? 3시간까지는 편집자랑 일어나서 대충 얘기해 드리자면 어릴 때 한 6살 그때부터 새벽 3시마다 발작을 일으켰어요 맨날 똑같은 꿈꾸고 신령님 꿈꾸고 그때는 신령님인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냥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맨날 이상한 꿈꾸면서 발작을 일으키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엄마 아빠가 제 뺨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어렸을 때 그냥 꿈 말고 현실 속에서? 발작 일으키고 네 맨날 발작 일으키고 못 일어나고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뺨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왜 그러냐고 해서 병원 실려가도 증상은 없고 그 상태로 계속 자라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이 된 나이에는 L4용지 있잖아요 한 두세 장에다가 빼곡하게 빽빽이 쓰듯이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엄마는 이렇게 해야지 잘 되고 아빠는 이렇게 해야지 잘 되고 오빠는 이렇게 살아야지 잘 된다 점을 치신 거네요? 그쵸? 그거를 적어서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했었어요 그리고 자연재해 같은 것도 너무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말하고 다니다 보니까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혼나기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맨날 귀신 보인다고 막 아빠한테 아빠 저 사람 누구야? 아무도 없는데 저 아저씨 누구야? 저 할머니 누구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빠가 지금 와서는 그때처럼 귀신 안 보이냐고 그렇게 가끔씩 물어보시기도 해요 그럼 지금은 좀 주변 반응 분들이 어떠세요? 부모님이나 친구분들이나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고 제가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냥 자를까요? 아니요 안 자르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그런 거를 각오를 안 했으면 저는 찍지를 않았을 거예요 아직 저도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으시면 충격 받으실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엄마 아빠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저 신당 차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빠가 여쭤보셨거든요 너가 자꾸 꿈에 나온다 근데 너 아직도 귀신 보니? 갑자기 그렇게 그것부터가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직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줄 알았다 잘 됐다 이게 너의 길인 것 같다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한번 잘 해보라고 되게 많은 응원을 해줘요 감사하죠 어떠세요? 이 삶의 변화가 엄청 많아졌을 것 같은데 180도 바뀌었어요 완전히 저는 인간으로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갈 때는 거짓말 안 치고 행복했던 적이 단 하루도 없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신을 받고 나서 정말 모든 게 편안해졌어요 쉽게 말해서 어머님이 되게 아프셨는데 신 받고 나서 3개월 정도가 지나서 엄마한테 여쭤봤었어요 엄마 몸 괜찮아? 요새? 라고 물어봤는데 3개월 전부터 괜찮아 또 괜찮아졌다고 진짜 신기하네요 네 지금 유튜브 하시는 마음가짐을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거창한 말은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뭐 힘들거나 아프거나 뭔가 고민이 있거나 그게 또 완전히 죽기 직전 그런 게 꼭 아니더라도 뭔가 답답한데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 속마음을 잘 꺼내지를 못하시고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꺼내드리고 진심으로 좀 전화를 해주고 정말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니까 눈치 보지 말고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약이 근데 조금 기다리게 돼야 되겠네 네 그거는 뭐 어찌될까 구독 그런 말은 제가 해야되는 게 신뢰는 예약이 좀 있다고 하십니다 유튜브 잘 시청해주시고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네 구독 말고 예약 전화를 주세요 구독해야 되겠네 아 구독도 해주시고 예약 문자도 주세요